최근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이 자치구의 방위명을 이용했던 동서남북구라는 그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한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. 광주 시장님도 이번 논의에 대해서 인천의 미추홀구 같은 이제 일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님이 어떤 역사 인식 같은 거를 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광주도 조금은 그런 비슷한 방향이나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번 논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. 결국 이 이름이라는 건 오래 쓸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현 정책에만 부합하는 단어로 5189, AI9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꼭 공무원들이 자기 아이디어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막 참신하다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